KBS 9시 뉴스를 진행 중인 박장범 앵커가 차기 KBS 사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박 후보는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자가 받은 명품 가방을 파우치, 조그만 백이라 표현하며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인물인데요. 야권 추천 이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예린 기자입니다. KBS 이사회가 박장범 9시 뉴스 앵커를 신임 사장 후보로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사회는 임시회를 열어 박 앵커와 박민현 사장, 김성진 방송뉴스 주관 등 3명의 후보를 상대로 면접 심사를 진행해 박 앵커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공책 기자로 KBS에 입사한 박앵커는 작년 11월부터 9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윤 대통령과의 대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을 작은 가방이라는 뜻의 파우치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사회의 후보 결정 직후 언론 노조 KBS 본부는 9시 뉴스를 용산 방송으로 만든 주범을 최종 사장 후보로 제청한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장 선임 절차 중단과 단체 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하루 총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장 후보 3명 모두 부적격 인사들인데다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들이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표결에 불참한 KBS 야권 추천 이사 4명은 최대한 70일 안에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KBS의 위법 상태 해소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